푸조 시티로행이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엔 처음으로 자동차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푸조와 공식 수입원인 함블모터스는 제주도 서귀포에 2,500평 규모의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푸조 시티로행 자동차 박물관에는 1층 시티로행 전시관에 16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1919년부터 현재까지 시티로행 전 모델의 정보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 1934년 생산된 트락쇼 아방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PSA와 함께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